어오 야 지금 금방 자먹은 거라서요 와아 조심합니다 허어! 이지아 이 가운데가 엄청난 어머! 진짜! 뜨겁구나! 어떡해! 어떡해 굿네 네네네 아 진짜 통통하다 우와 네, 후회 조금 더 잘라드릴게요 네 어머 이게 중짜에요? 네, 소이시니까 그쵸? 어머 양도 많네? 저희라서 이렇게 주는거 아니죠? 네,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요? 중인데도 이렇게? 음~~ 양념.. 그것도 나오죠? 소관 양반으로 해서 양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념 반발 그쵸? 그럼 양이 또 있는 거예요? 네 양 진짜 남아요? 이게 이만큼이 존재하죠? 아 근데 양념 까먹으셨죠? 네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? 그럼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?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라고 할 수 없는 저 고급스러운 말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고급사 어떻게 알았어요? 까먹었어요 아 되게 통통하다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 고기요? 본 딱 고기 소약국 장어 군내산이에요? 네 100% 군내산이에요 자연산에다가 이거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아니고? 네 어디서 데리고 오는 애들이에요? 얘네들 얘네들 데리고 오는 애들 어디냐고요? 네 남해 쪽이에요 아 남해에서요? 네 통영에서 많이 와요 아 통영 데리고 오는 데가 어디냐고요? 네 갑자기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데리고 오냐고요 아니 얘네 원산지가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아 맛있어 보여요 네 와 이거 진짜 뽀얗다 어떻게 뽀얗해? 일단은 그냥 아까 장에다가 꼬치로 그냥 뭐지? 뭐가 이렇게 통통하고 맛있지? 왜 이렇게 고소하지? 심지어 이게 사장님만큼이나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야 응 그치? 되게 살이 탄력이 있는데 막상 입에 넣으면 그 갈치살 같아 응 그치? 막 이렇게 으스러워 둔게 으스러워 파에 돌돌 말아서 하긴 치 한 번씩 ㅍ 하긴 같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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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리 여름 놀자. 토요일 낮 12시